여기에서 어느 역이 제일 가까운가요? 어디로 여행을 가시나요? 이 노래를 부른 가수가 누구인가요? 제임스 씨 고향이 한국보다 추운가요? 여기에 대해서 더 물어보실 게 있나요? 백화점 문을 몇 시에 여나요? 누구에게서 그 말을 들으셨나요? 내일 시험을 봐서 공부해야 해요. 공부할 게 많은가요? 이 일이 끝나면 일주일 정도 휴가를 받으려고 해요. 휴가 때 뭐 하실 건가요? 친구들이 있어서 한국 생활이 즐거워요. 한국에 친구가 많은가요? 우리 사무실 근처에 분위기 좋은 카페들이 많아요. 사무실이 어디에 있나요? 시간이 있으면 책을 읽거나 음악을 들어요. 어떤 음악을 자주 듣나요? 서류를 우편으로 보냈는데요. 언제 보내셨나요? 찾아요. CARE